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다.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겠다는 브랜드 철학을 담은 주식회사 비스타릿의 BOM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2015년에 설립한 이곳은 초기엔 색조 전문 브랜드로 시작해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K-뷰티의 열풍을 타고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색조 제품 외에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기초 스킨케어 제품으로 AT라인 4종 제품을 대표적으로 꼽는데요. 클렌징워터, 클렌징폼, 토너, 로션으로 구성됩니다. AT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피부에 좋은 8가지 차의 성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AT 클렌징워터는 녹차, 홍차, 보이차, 로이보스차, 국화차, 우롱차, 마태차, 율무차래. AT 클렌징폼과 로션은 녹차, 홍차, 로이보스차, 애플민트차, 페퍼민트차, 카모마일차, 자스민차, 제주 유기자차가. AT 토너는 녹차, 홍차, 로지마리차, 루이보스차, 어성초차, 캐모마일차, 자격꽃차, 상백피차 등 8가지 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피부 상태와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pH 농도를 맞춘 점입니다. pH 5.5에서 6.5의 약산성 라인으로 클렌징부터 기초 케어까지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건강하고 촉촉하게 케어해주는 제품 라인입니다. 세 번째는 EWG 그린 등급의 좋은 성분으로 꽉 채워 피부 타입과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제품 라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클렌징 워터의 경우 소비자들의 평가로 만드는 뷰티 랭킹 사이트인 글로우픽에서 2018년 7월 최고의 신제품으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클렌징 워터와 클렌징 폼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자연유래 계면활성제로 촉촉한 클렌징을 도와주는 착한 클렌징 제품으로 꼽힙니다. 클렌징 폼을 제외한 상품 라인이 촉촉하고 가벼운 워터 제형 또는 플루이드 제형으로 자극적이지 않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70% 이상의 프랑스 장미꽃수를 함유한 라이트온 톤업 크림과 EWG 그린 등급 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무기 자외선 차단 성분을 사용한 그린 UV 선오프. 다양한 색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비스타릿의 BOM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으로 촉촉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보시면 어떨까요?